안녕하세요 몰카입니다 주말에 게임이 뛰고 왔습니다 이날 게임을 뛰고 온 필드는 워리어팀의 복귀의 필드 2.0입니다 초등학교 폐교를 필드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간의 내부를 활용할 수 없지만 약국 자잘한 건물들은 내부는 사용가능한 필드입니다 오늘 사용장비는 플래시가미 SR40 모델입니다 FN SPR A5M 모델을 에어소프 돈으로 만든 모델이며 VSR10을 카피 모델 중 VSR10과 높은 호환성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첫번째 게임은 시작하자마자 시작지점 옆에 있는 덤블더미로 들어가 다가오는 적을 견제하였습니다 위치가 들켜 좀 더 뒤로 빠져 적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시작하자마자 공간쪽으로 달려가 다가오는 적을 견제하였습니다 사나이 없네 아씨 권총으로 불전환하던 중 근접한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시작 지점에 바뀐 다음 게임은 별과 건물들 사이에서 적들이 좀 더 다가오자 시작 지점 근처에 계단에 올라가 적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적들이 좀 더 진입하자 반대표현 운동장 쪽으로 적 베이스를 향해 가다가 숨어있던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적들이 좀 더 진입하자 반대표현 운동장 쪽으로 적 베이스를 향해 가다가 숨어있던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빠르게 별광 건물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군의 지원을 받고 창고 건물 쪽으로 뛰어갑니다. 아군의 지원을 받고 Ichonai 노력하였습니다. My name is And my name is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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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I'm 아운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진영이 바뀐 다음 게임은 운동장 쪽에서 오는 적을 막으러 갔습니다. 아운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시 진영이 바뀐 다음 게임은 화산실 건물 쪽에서 적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리스프론 한 뒤 다시 화장실 건물으로 뛰어왔습니다. 뒤를 뚫고 온 이글린에 의해 전사였습니다. 진영을 바뀐 다음 게임은 화산실 건물 옆의 화단 쪽으로 빠르게 뛰어갔습니다. 저 때 모두 wells 멈추는 것 같습니다. 글쎄에 인기가 저렴하게 되돌아맞아 acting 하는 못많아 찢어지게 됩니다. 글쎄에 원해 meu거트 담은 한 가속에서 그래도 모두 하시고요. 젓가락에 공격이 흘러났습니다. 친구에게 팀킬을 당하여 전사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운동장 쪽에서 적이 오는 것을 막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운동장. 여러 명이 진입하는 것에 당하여 전사하였습니다. 진영을 다시 바꾼 다음 게임은 다시 공농장 쪽에서 오는 적을 막기로 하였습니다. 아군이 주위를 끌어주는 사이 저는 나무 위로 올라가 적이 오기를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계속 그렇다니깐 지금 빠져 다음 게임은 다시 공농장 쪽에서 오는 적을 막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